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소 테이크아웃 커피값이 아까워서 둘둘둘 비율의 믹스커피만 마시는 천하의 자린고비인 내가 여성스러움을 뿜뿜하는 머리 세팅은 물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2019 SS 컬렉션 신상 블라우스에 블링블링한 새 구두까지 신고 나타났으니 궁금도 하겠지. 해답은 6% 할인 가능한 경기지역 화폐. 성실한 경기도민으로 살아가던 나는 2019년 4월부터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서 경기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빠르게 발급받아 일주일을 버티는 나만의 원동력인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제일 먼저 헤어샵을 찾아 윤기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머리카락에 생명을 불어넣어 여신머리로 편신. 경기지역 화폐로 결제를 하고 헤어샵을 나와 패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인싸 옷가게에서 2019 SS 컬렉션 신상 스타일의 플라워 블라우스를 캐치. 여기에 시네렐라 요정 아주머니가 만들었던 유리구두보다 100배는 예쁘고 블링블링한 구두로 마무리. 알뜰하게 쇼핑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의 10년 넘은 단골 과일가게 사장님에게 지금이 딱 제철이라 한 개만 먹어도 과즙이 팡팡 터지는 딸기까지 득템. 정답해줌. 이렇게 알차게 할인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화폐로 내가 변신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이대리. 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복권이라도 됐어? 아, 복권은 무슨.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아, 비밀도 많아. 이대리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줄 알겠지만 실은 나도 경기지역 화폐를 알고 있다. 결혼 3년차.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유전자를 반반씩 똑 닮은 사랑의 결실. 베이비의 탄생을 위해 준비 중인 내가. 산후조립이 지원이 가능해 자녀를 개별 중인 부부와 맘들 사이에서 머스트헤브 히트템으로 불리는 경기지역 화폐를 모를 리가 없지. 이것도 해줌. 사실 차장님과 대리님이 알고 있는 할인 혜택 빵빵한 경기지역 화폐를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얼리어다퍼 20대인 내가 1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청년 기본소득으로 분기별 25만 원, 총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기지역 화폐로 토익, 토플, 탭스 교재를 야무지게 겟해서 1분 1초의 짬도 놓치지 않고 핵 열공 모드로 스타드. 영어의 신으로 거듭나며 나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이렇게 놀랄만한 혜택과 종이 상품권, 카드, 심지어 모바일로도 사용가능한 경기지역 화폐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자. 오랫동들 극복하라고 맹원을 커피 한 잔씩 쏜다. 뭘로 쏘냐. 경기지역 화폐라고 경기도 경기도 화폐라고 경기도 화폐라고